보관이 중요해요. 쌀을 보관 잘못했더니 이제 날씨가 덥고 쌀벌레 생기죠? 양파 장아찌 헷 양파 나오고 헷 마늘 나오고 장아찌 할랬더니 산소하고 만나서 골맞이 생기고 국물 둥둥 떠죠? 여기에 얘는 어우 국물 탁한 점 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얘들 접시 한 접시는 모두 갖고 나와서 이렇게 눌러주니까 우리집 접시가 없어요. 거기에 고무줄 띄운 거 이거 해서 이렇게 눌러주려고 했더니 심지어 뭐예요 이거? 고무줄이 사가요. 어떻게 해요? 그게 다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먹기도 좀 애매하고 찝찝한 거죠. 자 이럴 때 황토 누릉떡. 황토 가루와 참숯이 함유가 됐습니다. 심지어 한 번 눌러주고 뚜껑으로 또 한 번 눌러주고 이중으로 눌러주니까 너무 좋고요. 요즘 헷 양파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장아찌 담그시잖아요. 그런데 또 식혀서 하실 필요 없이 내열 내내 영하 20도에서 120도까지 테스트를 받았으니까 한 번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투명 용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불러드릴게요. 어머니 이게 참 좋은 게요. 이거 보세요. 실리콘 패킹이 4면으로 꽉꽉 잠겨주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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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위쪽 아래쪽으로 보시면 양파가 어디 하나 둥둥 뜬 거 없죠? 양파가 뜨기 시작을 해버리면 거기에서 골맞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관을 깨끗하게 해주시면 보세요. 저희가 이 안에 용기를 지금 보시는 국물 있는 거는 장아찌용으로 그리고 국물 없는 건 고객님 이렇게 일반적으로 뚜껑을 또 하나를 더 드리니까 화병도는 더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바꿔가면서. 상문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안쪽으로 보여드릴게요. 고기랑 먹을 때도 입맛 없을 때 드실 때도. 캠핑 가서 이거랑 딱 먹을 때 싸서 가면. 이렇게 해서 양파 나왔을 때 이렇게 맛있게 건강하게 국물도 진짜 깨끗하죠. 이렇게 드시고 거기에 요즘 열무가 진짜 그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입맛 없을 때 열무에다가 소면 삶아서 침 넘기느라고 바꾸네. 얼음 사각사각사각. 살얼음에다가 돌돌돌 말아보면 진짜 맛있죠. 아니면 꽁보리밥에다가 쓱쓱 고추장 넣어가지고 비벼 먹어도. 쌈장 딱 넣어가지고. 열무가 이렇게 야들야들야들야들야들야들야들하게 이렇게 맛있게 건강하게. 죄송합니다. 지금 열무김치 안 그래도 담그려고 했는데. 나 안 그래도요. 지금 양파장아찌 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 여기에 지금 어머님 간장게장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밥도둑이잖아요. 밥도둑인데다가 지금 알을 가득 머금고 있어서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진짜 제대로시래요. 이거 이렇게 해서 보관하실 때. 소리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알베기로 이렇게 해서 젓가락으로 살을 솔솔 안쪽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파서 여기다 밥 비벼 먹으면. 이게 밥도둑이잖아요. 밤 어딨어요? 밥 한 번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국물도 정말 깨끗하게. 자 이거 다 드시고 이 국물에다가 다른 것도 절여가지고 드셔도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나누라에 싹싹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여기에 매실청도. 어머니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제 매실의 시기가 다가오죠. 이제 다가오니까. 벌써 대형마트에서는요. 매실의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용기부터 먼저 준비해 두셔야죠. 깨끗하게 씻혀서 어머님 준비하셔야죠. 잘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각종 효소에, 복분자에, 매실에 할 거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용기가 참 중요합니다. 음식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도 중요하고 보관이 잘못돼서 버려지게 되는 음식을 우리가 돈 주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은 재료 우리 가족 건강하게 먹이려고 했는데 속이 너무 상하죠. 자 이렇게 17리터 2개, 13리터 2개, 10리터 2개 다 가져가시면서.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황토칸 칸 12피스를 다 챙겨드립니다. 이 단품가만 보셔도 38,000원 상당인데 저희 방송 중에 다 챙겨드리거든요. 가격 좋죠. 브랜드 없는 거 아닙니다. 백화점 입점 브랜드로 가져가시는데 이 가격으로. 기회는 5월 중에 딱 한 번 생방송으로 가져가십니다. 한 번 생방송. 지금 아라들 보시네요. 맞아 맞아 지금 준비해야 돼. 입점 브랜드 역시 대단해. 원적외선 방출까지. 5월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생방송. 스마트폰 앱으로 물량 확보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화 연결 어렵거든요. 얼른 들어오십시오.